해봐 여기 옆에 한번 찍어볼래? 멍멍이랑? 이렇게 써봐, 이렇게 아니야, 가만히 있어 애기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써줘, 릴리언이 옳지 아유, 릴리언님이 포즈를 잘 취하네 해봐, 코인 어 여연이 사랑해요, 해봐 이거 해봐 응, 아, 이쁘다 누나한테 옆에 가볼래? 아, 이쁘다 무서워? 진짜 못찌게 생겼네 어 응, 흐흐흐 운이 이렇게 이쁘다, 해줘봐, 이쁘다 이쁘다, 해줘봐 이쁘다, 해줘봐 이쁘다, 해줘봐 울어요? 아뇨 사울에 좀 먹어봐도 돼요? 아, 그래도 돼요 네 릴리언 릴리언 누나, 누나 오구 누나, 누나 누나 내가 이거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 거기 좀 다시 해봐, 하나 하나, 둘, 셋 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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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꼭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난점을 해요 원래 좀 많이 그래 윌리언 포즈 좀 취해주라 응 왠지 되게 추운 나라에 살 것 같은데 응, 맞아요 어 괜찮아 안녕 이름이 뭐예요? 윌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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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늑대야 이러잖아요 지금 애기가 아빠 늑대 응, 애들이 똑똑해 누나도 윌리엄 해봐 윌리엄 안녕 윌리엄 윌리엄 잘 가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거예요? 네 근데 애가 순해서 괜찮아요 안녕 가자 빠이빠이 안녕 윌리엄 안녕 윌리엄 안녕 윌리엄 안녕 알았어 llie kora 아이, 이쁘다 아이쁘다 아이, 따야 아이고 아이고 말을 잘하네요 애기가 그러게 말 잘한다 응, 홍 Rolex 간다 까다로 이번에 رب글링러 pause Anton